. 기집애, 여기 왜 온 거야? 돈 좀 있다, 이거지? 아니, 이런 의리 뻔쩍한 데서 겨우 이걸 주는 겁니까? 이 스프는 에피타이저예요. 아, 에피... 정태 씨, 스프는 오른쪽 맨 바깥쪽에 있는 걸로. 여기요. 큰 걸로? 이건 티스프이고요. 이건 디너 나이프. 응, 네. 뭐라고 떠돌아대는 거야? 아유, 되게 복잡하네. 그냥 내가 마음에 드는 걸로 먹어도 상관없죠? 네? 어흠, 맛있네. 아유. 아, 이건... 이 나이프로. 아... 음... 내 턴 아닙니다. 음..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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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아유... 아유... 여기... 네? 이리 와보세요. 고마워요. 정태 씨. 아... 아유..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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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이리 와보세요. 고마워요, 정태 씨. 야... 야... 또 왜 왔어? 얼른 안가? 순자 언니. 언니 좋아하시네. 너 왜 우리 오빠한테 꼬리쳐? 아이, 가라고. 오빠는 가만히 있어. 너, 우리 오빠한테 까불지 마. 정태 오빠는 내가 침팔냈다고 말했지? 오빠는 내 거라고! 아유... 윤조 씨. 일어나요. 아유, 오빠! 오빠! 뭐야, 이거? 먹다 보니까 맛있네. 그만 가요, 우리. 아, 춘자 언니는요? 가자구요! 어서. 뭐야? 나 떼어놓고 저기 집이랑 간단 말이야? 오빠가 진짜로 저기 집을 좋아하는 거야? 괜찮아요? 힘들면 좀 안 뜬가요? 나 왜 만나줘요? 병원 갔던 거 그게 맘에 걸려서 만나주는 거죠? 그런 거 아니에요. 가요. 미치겠지? 난 도둑 dat고 성버지 멘에 걸린 게